우리가 보통 화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미운 생각, 번뇌 망상이 욱하고 올라올 때 이런 큰 탐진치 삼독심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잘 알아차리고 또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는 몸으로 타격이 와요.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하니까 잘 봅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오운과 번뇌 망상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빨리 태세를 갖춰요. 이 나쁜 생각들, 이것과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벗어나서 좋은 생각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혹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심각한 게 아니니까 이 생각을 내가 멈춰야지. 이렇게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나쁜 생각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생각, 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생각들과 싸웁니다. 잘 싸워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법 싸워서 이깁니다. 명상을 하든, 연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뭔 짓을 써서라도 나쁜 생각을 딱 보면 나쁜지 알잖아요. 내가 막 번뇌 들끓는지 알고 화가 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본,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성공을 해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얘네가 뚫는 게요.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맨날마다 층간소음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스님이 그 진정한 소음이 뭔지를 못 들어봐서 그런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우주법계에서 저한테도 너도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너도 체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그 얘기해라.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해준 것 같아요. 심각하게 뚫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리도 세지만 한번 쿵쿵할 때마다 이 건물이 됐으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요히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책상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꿍꿍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외부의 요소들 그런 경계가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대비태세를 갖춰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받는 사람인데 내가 신도님들한테 설법하는 스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가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면서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 들어보기도 하다가 경험해 주기도 하다가 분별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도 내가 이 소리와 싸우는 또 다른 방어 기제구나. 그냥 해라 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경험해 줄게. 이것도 교묘한 술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은 나쁜 경계가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제법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상에는 마음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나쁜 경계가 있잖아요. 층간솜이 됐든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게 됐든 탐심이 됐든 욕심이 됐든 번뇌 망상이나 우울이나 슬픔이 됐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데 이거는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쁜 경계는 내가 알아야 대본에 그래서 나쁜 경계를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문제를 아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요. 문제를 아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를 때 문제인 줄 모르니까 괴로운 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분명히 나는 괴로운데 나는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괴롭지?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신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때때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문제다라고 탁 예를 들어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백이면 백 거의 대부분 발끈하시거나 그게 왜 문제냐고 따지시거나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다. 스님 좀 이상하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 양반 내 좋게 봤는데 완전 틀린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경계 옳은 경계 올바른 상황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운 것을 밀쳐내려는 거부 취사 간택할 때 취사 버릴 것 취할 것이나 버릴 것 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왔을 때는 이걸 내가 빨리 버려야 해 해가지고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취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아서 취해야 될 것들 또 올바른 것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 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것을 집착하는 건 당연하지 그건 집착이 아니지 올바른 생각은 우리를 권장해야 될 말이지 스님은 지금 저같이 사는 사람을 권장해서 선행하는 사람으로 칭찬해 주고 앞에 나가 상을 줘야지 제가 올바른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저보고 뭘 하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에카르톨레와 함께 세계 영적인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도 나이가 한 70대 이제 한 하참 넘어가신 할머니세요. 할머니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가 본인이 깨어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본 안목이 달라지면서 탁 달라진 게 뭐였냐면 많은 문제들이 아 내 생각이 문제였구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생각이 나를 괴롭혔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깨우침이었냐면 바이런 케이티는 이 마음공부를 하는지 깨어난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는 원래 진리인데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쥐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자비로워야 돼 남들에게 친절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건 정말 옳은 거야 그 생각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건 문제라고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인지 몰라요. 착한 게 문제인 줄 몰라요. 나는 자비로워야 돼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돼 그게 문제가 될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바이런 케이트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자비로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돼 그게 나를 얼금에는 족쇄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믿을 때 그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각은 진리야 당연한 진리 아니야 당연히 진리지 하고 그 생각을 집착할 때 바이런 케이트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즉 내가 자비로워야 되는데 내가 때때로 자비로워지 못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은 나는 자비로워지 못하다던데 이상 생각은 자비로워야 돼가 나를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되는데 저놈들이 왜 저렇게 자비로워지 못하지?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지? 나쁜 놈들이구만 저놈들은 좀 더 자비로워야 돼 너희들은 좀 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돼 나를 사랑으로 대해야 돼 하는 생각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 사람들이 자비로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되라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자비로워지 못하는 건 문제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되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비로워지 못해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다투는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싸우고 있는 내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취사간택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것과 싫은 거를 거부하려고 집착하는 것 이게 둘 다 문제란 말이에요. 선악이 둘 다 문제란 말이에요. 좋고 나쁨 좋고 나쁨 선악 얽고 그름 이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집착하게 됐을 때 나쁜 건 문제인데 좋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좋은 거에 대한 집착심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부모님이야 당연히 자식을 좋은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해서 좋은 데 취직시키기를 원하죠. 그건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과도해졌을 때 자식을 괴롭히죠. 자식을 과도하게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극하기 싫은데 과도하게 하라고 했을 때 이처럼 아무리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옳은 거 올바른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집착하고 올바른 거 하여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것을 판단 내려주는 거 우리가 여기는 스승은 어떤 걸 스승이라고 여기냐면 이건 올바르다 저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딱 판가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똑같이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는 게 나와 딱 들어맞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정치도 그렇게 모이고 종교도 그렇게 모이고 동호회 같은 것도 보면 비슷비슷한 취미나 이런 성격도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유유상정으로 모이잖아요.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는 거에 동조를 해주게 됐을 때 나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옳구나 라는 느낌 아 내가 이런 옳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아를 강화시켜줘요. 저 사람이 나의 자아를 더 강화시켜주고 나는 옳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게 제가 정치 얘기를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정치가 절묘하게 분별심에 딱 떨어져요. 정치는 여나 야가 어디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는데 여쪽도 반이고 야쪽도 반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치우친 사람 이것만 맞다라고 저쪽에 치우친 사람 저것만 맞다란단 말이에요. 놀라울 지경이죠. 정말 놀랍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부모와 자식지간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거 가지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울 수 있는 또 종교 얘기만 나오면 싸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종교 얘기는 누구 한쪽에 편을 들었다가는 난리 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을 때로는 불편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스님이 내 편 아니면 저쪽 편 차라리 어떤 스님처럼 이쪽 편을 들든지 저쪽 편을 확 들든지 그래야 니 편 내 편 피야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이 사람을 믿을지 말지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중돌하려면서 모두 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양쪽 다 양쪽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는 아상 애고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아는 뭐를 먹고 살아요? 애고 아상은 뭐를 먹고 살아요? 내가 옳다라는 그 느낌 그 생각 내가 취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거 이거를 쥐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내 편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삿댕만 내려놔야 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조차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비로워야 돼가 왜 문제야? 그게 왜 세상을 힘들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바이런 케이티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아상을 깨뜨리니까 애고를 빼앗아버리니까 그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환영받지 못해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도인 공부인대로 환영받지 못해요. 대부분 아상을 가지고 사는데 도인은 가는 곳마다 아상을 깨뜨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지 않고 뭐 뭐라 했더라 이렇게 뭐 깨뜨려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되게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혼란과 혼돈을 주기 위해 왔다 이러면 되게 혼란스러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상이 원하는 거 그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까지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옳고 그루고가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서 옳고 그루고가 중요하잖아요. 옳은 건 취해야 되고 그런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조차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는지 모르고 나를 휩쓸고 있는지 모르고 나를 그냥 이 생각이라는 폭류에 빠지게 하는 줄 모르는 게 더 심한 건 오히려 좋은 것 쪽이란 말이죠. 나쁜 생각 아니라 좋은 생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어떤 젊은 분이 취준생이라고 그러면서 문의하기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옆에서 이게 인이 배겨가지고 자꾸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귀등 너머로 그냥 엄마가 맨날 저 듣나 보다 이렇게만 듣다가 본인이 보니까 뭐든지 힘든 게 없대요. 그냥 다 좋고 다 행복하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가 괴로움을 없애는 공부다 얘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아, 나에게 괴로움이 하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답을 못 내려주는 걸 거야.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스님께 무척 여쭤봅니다. 스님은 법문을 들어보니까 스님 같은 분은 도대체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답해 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은 자신은 담배를 너무 피워서 니코틴 중독이래요. 그런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대요. 담배는 내 몸에도 안 좋고 나중에 자식들 몸에도 안 좋을 것이고 담배는 담배는 결정코 안 좋은 거니까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나는 한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한 번 막 죽도록 노력해서 두 달 성공했는데 두 달 만에 또 피고 또 한동안 또 자괴감에 빠져 담배를 피웠겠죠. 그러다가 또 도전 해가지고 또 두 달 성공하다가 또 졌어요. 그래서 또 피고 나중에 또 시작했다가 한 달 하다 또 피고 해도 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니코틴 중독 난 어떻게 됩니까? 그 스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이런 질문을 할 때 어? 스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답이 없는 거니까 뻔하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든 끊어라 그런 답을 내려주겠지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담배는 안 좋은 거니까 끊어라 이게 이제 세상의 답이잖아요. 세상은 옳고 그른 거를 딱 둘러나누니까 담배는 나쁜 거 그러니까 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걸 하고 나쁜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분별해서의 답이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 번 하시느라고 참 애쓰셨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담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 걸린다라는 그 상관관계고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니냐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걸 따라서 몇 번이고 더 도전해 보시라. 그래서 끊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참 잘한 일이다. 장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좋은 일 잘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해 보셔라.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분별의 답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답이니까 그렇지 담배 납붕을 끊으라고 하는 게 맞지 좋으니 훌륭한 스님이네 이렇게 딱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분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에요. 이 답에 제가 그런단 말이죠. 진실을 보자. 진실을 보자. 진짜를 한번 보자.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담배를 피면 막 폐암이 걸릴 것만 같고 폐암 걸린 사람들의 막 그 무슨 폐가 새까맣게 된 모습이 막 담배 깍에 이렇게 막 붙어있고 하니까 이걸 보고 막 괴롭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담배 피는 것에 대한 막 스트레스 받는 것들 막 온갖 것들이 막 상상되겠죠. 담배가 나쁘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이렇게 딱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뭐를 붙잡느냐 하면 담배는 나쁜 것 담배는 절대 약 끈 없애야 할 것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나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 담배를 끊으면 나는 올바른 사람 담배를 계속 피면 뭐랄까 근기가 약하고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선악 딱 둘로 나눠가지고 담배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딱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죠. 담배에 대한 나의 생각이죠. 담배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정말로 100% 오를까요? 정말 그 생각이 옳다면 담배 피는 사람은 전부 다 폐 안 걸려 죽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담배를 맛있게 피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질상 담배가 너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폐가 멀쩡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그렇게 피는데도 하다못해 여러분 저 담배 피는 성자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담배 피는 성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담배 안 끊어요. 그냥 핀단 말이에요. 피다 죽지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인디언 원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내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죠. 물론 그 생각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훨씬 크죠. 오른쪽이 훨씬 크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오른 것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집착해서 그거는 절대 오라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분이 담배를 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최대한 노력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본인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냄새가 저 멀리서 나도 확 다가온다니까요. 창문 이만큼 열어놓는데 2층이잖아요. 앞에가 도로 오잖아요. 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면 냄새가 확 들어와요. 아주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역해요. 그러니까 남들도 피해주고 본인 몸도 망가지고 하니까 안 피우는 게 좋죠.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사법계에서 현실의 법계에서는 우리는 안 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피더라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피더라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혼자 조용히 요즘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참 이게 인간 대접도 못 받으면서 옛날에는 식당에서 당당하게 폈는데 이제는 저 구석에 숨어서 그러면서도 구석에 숨어가지고 덜달달달 떨면서 추워서 피우고 있는데 아파트 창문 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비참하대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하고 제가 아는 분은 폐암 말기 판정받아서 곧 죽는다고 했는데 담배를 끊고 더 죽을 것 같다 죽느니 담배를 마음껏 행복하게 피다가 폐암으로 죽겠습니다 를 선택해서 맛있게 담배를 피셔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좋아한다 그럼 엄마로서 탄산음료 몸에 안 좋으니까 막아야죠 그런데 죽어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때때로 먹게도 해줘야죠 그럴 것 같으면 몸에 안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제가 환경 관련된 거 전공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때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제가 좀 염세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당시 환경 관련된 걸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당연히 하는 거 그게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나쁜 거인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환경 전문가들만 일부 아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문제인지 모르고 사니까 제가 그걸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냅두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막 언론에서 뻥 해가지고 막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많더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하다못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커피잔 뭐죠 이게 테이크아웃하는 잔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제가 아무리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땐 크게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고 당연히 이 잔은 뜨거운 걸 넣도록 돼 있는 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 관련된 공부했던 기본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저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 지적을 안 하니까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은가 이렇게 믿었더니 엊그제인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뜨거운 거를 커피에 딱 놓고서 이거를 뭐 30분 이내에는 뭐 몇만 가지의 뭐 어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오고 그걸 이제 한 두 시간 세 시간 놔뒀을 때는 막 몇 십 배로 급증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양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뜨거운 거 받아다 놓고서 그 다음날 먹기도 하잖아요 겨울에 같으면 안 그러시나? 아 안 그러시나 보네요 저는 겨울에는 그냥 놔뒀다 그 다음날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마어마한 양의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옛날에 우리 저 애기들 젖병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뭐 무슨 뭐 무슨 프리해서 뭐 그런 거 문제없다 환경으로 문제없다 해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있으니까 좀 다행이겠지만 뭐 그 또 또 나중에 가면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 저희 무슨 집에서 잔치할 때 육개장 같은 거 집에 크게 하잖아요 집에 육개장 막 크게 하면은 그 플라스틱 바가지를 거기다 아예 놓고 끓였죠 끓은 거 그냥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이렇게 다 덜어내주고 나중에 거기다 넣어놔요 그냥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 이제 처음에 그런 공부를 할 때 막 뭐 너 분노 분노스럽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막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고 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애들 돈 벌려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지는 뭐 이런 막 분노 뭔가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이런 어떤 이런 게 많더란 말이죠 근데 막 그거 다 분노하고 살다가는 제명에 그 분노신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냥 같이 살아야죠 그런 안 좋은 거 뭐 어지간히 먹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뭐 먹어가면서 또 그거 뭐 먹는다고 바로 죽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따졌을 때 세상에는 정말 옳고 그런 거 맞고 틀린 거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분노하는 게 합리적인 일인가 진리와 맞는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럼 뭐 과도하게 그게 옳고 그루고 사로잡히는 게 옳은 일이냐 그건 자기 생각 현실적으로 정말인데요 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요 할지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친환경 진짜 공부해 보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먹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 들어가서 혼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살아야 돼요 친환경으로 집에서 이게 텃밭 가꿔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못해요 텃밭 가꾸고 살아도요 씨앗이나 모종을 다 사서 써야 되잖아요 요즘 다 사서 쓰잖아요 사서 쓰면 걔네들은 진짜 생명력이 없어요 모종이나 사서 쓰는 이런 씨앗들은요 전부 다 야생에 있는 풀들보다 생명력이 떨어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야생의 풀들은 몇 년째 거기 막 버텨 있잖아요 얘네들은 힘이 세요 쉽게 말해 걔네와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긴매기하는 거잖아요 야생의 풀들이 너무 세니까 걔네를 다 죽여주자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종이나 씨앗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종묘상 같은 이런 데서 국제적인 종묘 이런 거 막 대대적으로 들여올 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싸웠어요 이 씨앗 씨앗에 대한 권리까지 국제적인 대기업에다 넘겨줘버리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진짜 음식을 못 먹는다 다 죽은 음식만 먹는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을 살게 하려면 이런 허약한 애들을 채소로 살게 하려면 걔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는 약을 뿌려줘야 되고요 또 땅에 힘 가지고 못 살아니까 비료를 막 잔뜩 넣어줘야 되고요 벌레들이 막 와서 먹으니까 벌레들을 죽이는 약을 또 뿌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명력하고는 거리가 먼 제가 20대 때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산에 가서 막 떼도 먹었다고 했잖아요 산에는 누가 약을 치지도 않고 뭐 비료를 뿌리지도 않잖아요 벌레들이 그대로 갖다 다 같이 먹잖아요 그 벌레들이 먹는 그 산에 있는 야생에 그런 게 진짜 생명력이 살아있는 말 그대로 신토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가 진짜 채소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봤을 때는 그럼 이런 식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에 딱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 못 살아요 세상과 계속 싸워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사람들을 막 일깨우겠다고 막 싸워야 되고요 아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겠구나 어차피 우리 몸은 신토불이에요 돌이 아니에요 땅과 내가 돌이 아니고 이 시대와 내가 돌이 아니라서 시대가 오염되면 이 몸도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몸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또 나름 이렇게 최적화시켜 가면서 이걸 또 이렇게 변화시켜 가요 거기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걸로 이렇게 뭐라 해야죠 이렇게 사람이 진화된단 말이죠 진화의 방향이 이런 것들에 막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진화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옳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이게 바로 생각의 집착이군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의 정말 많은 괴로움들이 해결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폭류처럼 거세게 나를 집어삼키는 내가 그 생각 속에 휩쓸려가는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돼요 과도한 집착 아무리 옳은 생각조차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틀렸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불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될 텐데 아니 불법에도 집착하면 안 될 텐데 하물며 비불법에 집착해서는 되겠느냐 즉 불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조주스님의 읽고 난 읽고 아니면 방구도 없다고 했다는데 누가 또 조주스님께 그걸 물었어요 현중현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선에서 현중현 현묘한 아주 오묘하고 현묘한 바른 진리 지혜 그걸 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중현 현묘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현묘하고 올바른 지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조주스님이 보러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허다한 게 없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나에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요 불교는 어디도 머물러 집착할 바가 없어요 머무를 바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거든요 왔다 가는 생각이거든요 실제 벌어지는 실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랑, 자비 그거 실천하는 게 옳다 진짜 사랑, 자비가 뭔데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주머니 있는 거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사랑이고 자비일까요? 그것만이 사랑이고 자비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주는 거 그런 걸 사랑의 자비의 어떤 표현이라고 느끼면서 그걸 사랑과 자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빼면 진짜 자비로움,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있는 거 저 사람한테 주는 거는 현실에서 봤을 때 자비잖아요, 그죠? 분별해서, 네 나라는 분별해서 내가, 난 부자니까, 넌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현실에서 봤을 때 자비심의 실천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별지에서 반야 지혜에서의 자비의 실천은 뭔지 아세요? 동체대비심이거든요 동체대비심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연결되어 있다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써 내가 들숨과 날숨을 쉬는 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있어요 풀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 서로 살아있게, 서로를 살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숨 쉬는 걸 통해서 자연을 살렸다고 여러분 막 상을 냅니까?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동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자비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보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계신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 음식을 하고 계신다 내가 식당에서 음식하는 걸 통해서 또 자식을 밥 한 끼 먹이는 걸 통해서 나는 이 우주법계 전체에 무궁무진한 무량수, 무량광의 연기적인 연결성 인다라만, 그물코아도 같은 무궁무진한 연결성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연결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다 만들었겠어요? 그 대단한 물건에 일부 요만큼 연결성을 만들었겠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면 그 연결성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 나는 이 온 우주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식당과 밥 한 끼 먹어주는 걸 통해서 세상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먹도록 만드는, 조미를 만드는 회사 풀 만드는 회사, 야채 만드는 회사 가공품 만드는 회사 모든 회사가 살아있도록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기여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걸 통해서 음료수 만드는 회사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도와주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일체 모든 존재에게 공생으로 서로 살아있게 하는 서로 동체대비심을 매 순간 100% 활용하며 살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동체대비심의 자비예요 자비의 구현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억지로 내가 자비라는 상을 만들어서 자비심을 실천해야 된다? 그거는 벌써 두 번째 짜리, 세 번째 짜리 떨어진 지저분한 소리예요 진짜 법은 내가 그 법을 실천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법이란 말이 붙지 않아요 법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내가 깨달았니 내가 도인이니 내가 이렇게 사니 저렇게 사니 도를 실천하고 사니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걸 통해 100% 도는 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비심이지 억지로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 되라는 생각을 쥐고서 그것만이 절대 오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현상 세계에 대한 유의 조작의 자비심이죠 만들어진 자비심이잖아요 애고가 만들어낸 자비심이잖아요 진정한 자비심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자비심을 구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 생각이 그렇게 내가 굳게 옳다고 믿어왔던 그 생각 나는 절대 나는 이 한 생각 때문에 평생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꼿꼿하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았다 좋단 말이에요 옳은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본인이 그 생각의 허물을 생각이란 왔다 가는 그 생각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옳은 것도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럴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보시하는 거 옳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보시랬는데 그 사람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 그거 내가 가담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했던 거라면 알 수 없단 말이죠 정말 옳고 정말 그런 게 무엇인가 옳고 그런 거라는 게 이쯤 되면 험앙해지지 않나요? 정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을까? 자기 생각 속에서만 옳고 그름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노연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담배? 제가 그분께 답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담배 나쁜 건 맞지만 최대한 끈도록 노력은 해보지만 어쩔 수 없으면 기왕 피울 거 담배 피면서 몸에 안 좋을 건데 생각으로 자기를 더 괴롭혀요 이거 피면 폐가 썩을 텐데 이거 피면 오래 못 살 텐데 이러면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느라고 자기를 더욱 죽이지 않아요? 담배를 피는 그 현실보다 담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생각이 나를 더 죽여요 난 이러다 죽을 거야 나 이러다 폐암 걸릴 거야 그 담배 껍데기를 보면서 이러다 내가 죽어갈지도 몰라 내 폐도 이렇게 되고 있겠지 그기도 자기를 죽이지 않나요? 그러면 담배 피는 그 현실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 생각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럼 기왕 담배를 필 거면 어쩔 수 없이 못 끊을 거면 끊을 때 가서 그때 가서 여의 땅 하고 끊어보기 시작하더라도 그 끊기 직전 전까지는 기왕 피울 담배면 맛있게 피고 행복한 마음으로 피고 즐거운 마음으로 피고 즐거운 마음으로 피어서 누군가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피면서 담배 피우고서 좋은 일을 차라리 하지 그 에너지 가지고 끊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끊어보되 도저히 못 끊게 도저히 못 끊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폐 안 걸렸는데도 나는 피다 죽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판이니까 그러니까 제과자분들 중에 이렇게 좀 이 소식 한 소식 했다는 분들 전부 다 술, 담배 끊는 건 아니에요 끊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내가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차차 줄어들으면서 끊어지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제과자분들 중에 그냥 계속 피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가 아주 분명하게 깊이 익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시는 분도 계세요 담배 피는 성자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절대 악이었으면 그 사람이 피었을까요? 담배가 뭔 문제가 있겠어요 이렇다고 제가 담배의 예찬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차라리 술 한 잔보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환경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나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옛날 공부했을 때 애들한테 술은 죽어도 입에도 못 대게 하면서 아이스크림이 완전 설탕 덩어리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절망을 했다니까요 친환경 공부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 친환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면팔수록 내 인생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더 괴로워지겠다 못 살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하는 것 말고 그 생각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라고 말하는 생각들 모든 생각은 내가 제일 중요하라고 말하거든요 특히나 옳은 생각일수록 더욱더 이 생각은 진짜 중요한 생각이야 너 이 생각은 포기하면 안 돼 하고 나를 막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과하면 폭력이 돼요 자기에게도 폭력이 되고 남에게도 폭력이 된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이제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었거든요 나쁜쪽만 아 좋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모르니까 큰스님들 하는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스님들은 옳고 그름 두 개를 양변을 다 쳐버리니까 뭐지? 나쁜 걸 치는 건 이야기인데 왜 좋은 것까지 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3화 5.4.2.2.2.2.2.1 4.4.3.2.3 5.4.3.1 6.4.1 6.4.1 9.5.3.3